안녕하세요. 저희는 하이텍 RCD 코리아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인사 과장입니다. 저희 하이텍은 국내 제조, 유통, 생산을 하고 있는 서버 애키에이터 전문 제조업체고요. 회사는 지금 설립된 지 50년 정도 된 큰 회사입니다. 마이크로 10g 서버서부터 500kg까지 토크를 낼 수 있는 서버를 다양하게 200가지 정도의 서버를 지금 제조, 생산하고 있고요. 본사가 한국에 있고 제조시설은 필리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할 제품은요. SG33BL이라는 브러시리스 고토크 서버 모터입니다. 총 400g의 서버 모터는 140kg까지의 토크를 낼 수 있는 모터고요. 주로 국내에서는 UAV,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자동화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 많이 파는 제품 중 하나는 최근에 출시할 수 있는 D950TW라는 모델인데요. 일반 RC 합의 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밖의 기타 자동화 기기나 의료 장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고 사양의 고토크 서버 모터입니다. 국내에 많이 파는 데이터 절 букв인four Ke persuaded 국내에는 바로 학 Voldem態 국내에 공개 국내에는 survived 국내에 사야 되실 수 있는 국내에 arc 소속